미세기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효자, 효녀, 퍼니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이승효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미적분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9월 6일.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23번부터 쭉 갈 건데 한번 이거 엄청 쉬운 건 엄청 빠르게 갈 거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거 있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띵 띄우고 설명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요거를 이제 x분의 어쩌고 뭐 분의 x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근사라는 거 배우면서 x가 0으로 갈 때에는 sinx는 x고 2의 x제곱 빼기 1은 x다 이런 건데 이후에 이제 성립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바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분자를 보면 7x다. 분모를 보면 2x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24번. 자 이런 거는 말이지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곡선에서 dy dx 구하는 문제 이거 뭐 이륙에서도 스텝 1에서도 그냥 뭐 맨날 나와가지고 똑같이 푸는 거잖아. 근데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dy dx가 dy dt 나누기 dx dt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미분해주세요. 자 y는 sin 제곱 t죠. 그럼 얘 미분하면 2sin t 한 다음에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cos t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dx의 t는 얘 미분하니까 1 더하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2t에다 곱하기 2. 그래서 요렇게 써준 다음에 바로 요렇게 짝대기 딱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짝대기 이렇게 싹 그어준 다음에 t는 4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이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쓰면서 그냥 바로 4분의 pi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에 들어 얘가 들어가면 sin 2분의 5니까 이게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4분의 5 들어가니까 얘 45도 45도의 sin cos 곱하는 거죠. 그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곱하면서 2분의 1 되면서 1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2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음 25번. 뭐 다 그냥 개념 가지고 푸는 건데 아 요거 곱하기 나왔으니까 fx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전개시켜가지고 벅벅 풀자. 아유 그거는 아니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요 개념 우리 배우잖아요. 이륙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요. fx 곱하기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굳이 치환 안 해도 얘의 역도함수가 뭔지 생각하면 되죠. 얘 부정적분. 거꾸로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가. 자 얘죠 얘. 2분의 1의 fx의 제곱 미분하면 2가 내려오면서 사라지면서 fx 남는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니까 f'x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그거냐. 찰봐 fx가. 얘 미분하면은 1 더하기 x분의 1이잖아. 1 더하기 x분의 1. 놔두고 f의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서 f의 1의 제곱 요렇게 해서 빼주시면 된다. 이거네. 자 그럼 f2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2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고요.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0에서 그냥 1이야. 자 그러면 요거 전개시키면은 2의 제곱 플러스 2이 나오는데 일일 지워지죠. 자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1의 2의 제곱 플러스 2이. 자 요거 어딨냐.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2이니까. 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6번 급수 문제. 급수가 보통 프렉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나왔죠.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도 6평에서도 안 나왔었고 1-r분의 a 쓰는 거라서 이거 등비수열의 합 이건 거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도 나오는데 등차수열의 합을 하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이제 발사하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아 이렇게 분수로 주면서 막 쪼개가지고 부분 분수분에 쓰는 거. 뭐 수원에서도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비수열이 나와서 a1, b1이 1이에요. 그럼 1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a2랑 b2를 곱해가지고 1이래. 그럼 뭐 공비가 뭐 이상한 거 안 나올 것 같고요. a1이 이제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니까 얘가 1보다 클 거 아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2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거나 뭐 3 곱하기 3분의 1 되거나 뭐 그냥 요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중간에 가다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가 이건가 해가지고 뭐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되더라. 뭐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이상한 거 잘 안 나오니까요. 게다가 26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해석을 해보면 급수예요. 급수인데 요 안에가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시그마를 쪼갤 수 있는가. 급수가 만약에 서로 수렴을 하는 것끼리 더했으면 합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요거야. 시그마의 bn이고 여기 시그마의 bn이 있으니까 아 그럼 얘도 따로 수렴하고 얘도 따로 수렴하나 보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요게 있죠.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요렇게 돼있을 때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an은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an 플러스 1은 요거 플러스 d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거뿐에 1 곱하기 요거뿐에 이렇게 곱해진 형태니까 이거를 쪼갤 수 있죠. 부분분수분해라고 하는 건데 대단한 게 아니라 통분해서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거꾸로 만약 여기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통분하면은 분모에는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로 an 플러스 1 얘가 an 이렇게 올라가니까 분자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근데 그게 등차수열이라면 공찬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an이 등차수열이니까 얘가 가능한 거다. 자 그래서 요거 부분분수분해 몰랐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이건 수원에서도 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그마를 붙이면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계속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공차 그냥 d가 1인 상황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d가 만약에 1이라면 얘를 쭉 더할 때 요 부분 더하면 어떻게 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급수죠. 계속 더하는 거야. 얘를 계속 더하게 되면 어찌 됐든 얘가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맨 마지막에 뭔가가 남을 건데 얘가 뭐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남는 얘가 결국엔 0으로 수렴하는 거라서 1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붙였을 때 요만큼의 수렴이 된다. 뭘로? 1로 수렴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d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식 요식을 이제 둘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 등차수열 쪽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부분 따로 쪼개가지고 쓴다는 거야. 자 요게 수원에서 배우는 거랑 다 결합이 된 내용인데 급수일 때에는 수렴 발산 여부가 또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bn 요렇게 됐을 때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와서 수렴하는 것도 있는데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을 거니까 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 공비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수렴을 할 거고요. 얘가 지금 이제 뭐라는 걸 구한 거야? d분의 1이라는 걸 구한 거지. 얘를 시그마해서 쭉 더하면 다 지워줘서 요 1만 남는다. 그래서 d분의 1이에요. 그럼 d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비가 r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거니까 1-r분의 a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r분의 1은 2 자 요렇게 해서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이 핵심적인 거니까 선생님이 이걸 먼저 설명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문제에서는 앞부분에서 요거 이용해서도 조건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두 개 곱해서 1이라는 거잖아. 근데 a2는 1 플러스 d죠. 1 플러스 d 요거하고 뭐랑? b2는 r이잖아. 두 개 곱해서 1이라는 건 역수 관계라는 거니까 r분의 1 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 조건하고 요 조건 연립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적이니까 우리는 계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d는 r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r분의 1 마이너스 r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역수칙에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r분의 r이고 여기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까지 요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겠다. 얘가 지금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넘기고 넘기고 해서 정리해주면은 3r은 1이니까 아 r이 3분의 1이구나. 아 요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3분의 1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요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아 구하는 건 쉽네요. 3분의 2분의 1이니까 요만큼 얘가 지금 요거랑 지금 이제 같은 거고요. 역수치 해주니까 2분의 3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232인 4분의 1이니까 일찍